경북 영천의 네 번째 경마공원이 이달 말 착공되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없는 경마공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북 영천의 제4경마공원은 사업비 3천억 원이 투입되며 1조 8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7천5백 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의의 김희수 의원은 전북은 말산업 규모가 전국 4위이고 장수항국 마사고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갖춰진 만큼 경마공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